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신주구에 있는 캡슐호텔 트렌지 신주구에 가봤어요 히가시 신주구역 A1 출구 바로 앞에 있구요 보시면은 남자층이랑 여자층이 따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요금은 평일 3000엔, 공휴일날 4000엔, 그리고 쇼타임도 있네요 근데 저는 2300엔의 같지롱 돈을 넣어서 사용하는 세탁기와 건조기도 있었구요 보시면은 또 뭐 이렇게 여러가지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복사기도 있어요 쓸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오픈한지 얼마 안되서 그런지 굉장히 깨끗해요 네 다이슨, 아 다이슨 또 드라이기가 있어요 기가 막히더군요 칫솔, 면봉, 스킨, 로션, 안대, 귀마개까지 공짜에요 자 이제 락커룸으로 가보겠습니다 락커룸 짜자잔 스티리나 자 락커룸에 보시면은 근데 캡슐호텔의 특징이죠 락커룸이 굉장히 작아요 여행가방을 카운터에서 맡아주기도 하지만 불편해요 자 이제 자러 가봅시다 어저께는 일본인 학생이 술먹고 내 방에서 자고 있어서 제가 일본어로 아주 혼꾸녕을 내줬습니다 캡슐이니까 이런 진상도 만날 수도 있어요 2층에 보시면 시큐리티가 있어요 이렇게 키를 딱 찍으면 오케이 되고 문이 열립니다 짜라잔 여기도 한 50석 정도 있는데요 굉장히 넓어요 보시면은 인테리어도 또 알록달록하고 이쁘고요 보시면은 여기 정수기랑 또 만화책도 볼 수 있게 다 이런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재방을 한번 보시죠 재방이에요 따라라라따 스튜비두비 짜라잘 뭐 캡슐 특성상 관짝 같지만 그래도 쾌적해요 자 한번 내부를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불을 켜고 켤 수 있는 스위치가 있구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저 미니 환풍기 작동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양 옆에 옷걸이가 있어서 이렇게 목욕바구니로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히리 어제 밤에 일본인 진상을 쫓아내고 잘렸는데 또 영어로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 비 콰이어트 앙 앙 앙 앙 앙 앙 왓 더 헬 매너 임마 라고 이렇게 문을 닫았더니 줄행량을 쳤습니다 옆에 보시면 선반도 있고 플러그도 두개나 있습니다 와이파이 암호와 진상 매뉴얼도 있구요 이불도 굉장히 좋았구요 베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찜질방 옷이 무료로 제공돼서 매일매일 갈아입을 수 있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진상만 만나지 않는다면 말이죠 끝!